메시아 연주회가 제52회 메시아 연주회를 개최했습니다. 연주회에서는 국립합창단 윤희중 예술감독의 지휘 아래 오디션을 거쳐 올라온 56개 교회의 연합합창대가 프라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 협연할 예정입니다. 연주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과 성취, 순환과 속죄, 부활과 그 영원한 생명 등 총 3부로 구성됐고 소프라노 박미자 등 성악가들과 베이시스트 김진추, 오르가니스트 장민혜 등이 참여할 계획입니다. 연주회는 오는 5일 세종문화회관에서 개최됩니다.